이 길의 끝에서 널 만난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니가 떠날 된장만 맞겠었는데 우세운을 널 만나는 날 비행기 소리가 흘렸던 밤 하여튼 눈치에 산 이후에 처음 만난 날 내 심장소리도 함께 커져갔고 틀레이니 가슴을 채운다 걸어나오는 니가 떠올라 나를 보며 달려왔는다 트랜스포어 알마트 이스택 랜지오시 랜지오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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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없는 차이가 이렇게 없는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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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? 오! 안녕하세요! 아니! 키르키스탄을 모르세요? 아니! 아니! 키르키스탄이 되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네! 그걸 모르고 안녕하세요! 자! 어떻게 하셨어요? 늦게 오시는 것보다 낫다 아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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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집까지 조금씩 조금씩 더 꺼진다 차로 몇 분 걸리시던 심장소리도 한쯤 꺼져 오케이 네! 이제는 한국에서도 공항 대지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. 한국은 너무 멀어서. 여기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요. 여기가 두 분이 많아서 실려있어요. 이거 작년 여름에 전세계의 유목목들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귀를 만들었네요. 자, 7년 전에 왔던 바빠지 동네. 들어서 보겠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7년 전에 왔던 집입니다. 내 역에 오늘을 표시해 놓고서 다가오는 날짜만 보면서 오오오오오오오오 자, 도착했습니다. 아, 속온아올리는 걸어난 날짜만 보면서 아, 좋은 아침입니다. 예,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? 7년 만에 왔습니다. 7년 전에 이 가게가 있었죠? 이런 가게들은 컨테이너입니다. 여기가 등학교에요. 아침 시장 맞네. 이 집에 왔어. 여자애하고 남자애 여긴 수리비어식각 보다가 파는데라고 합니다. 여기 그렇죠. 비행기 소리가 들려온다 이 식탁을 보니까 7년 전 모습이 이 식탁을 보다니 이빼어식각 맞죠?